같이 기둥이 냈습니다만 아반도우 선수의 엄청난 공기를 기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뛰어오러오는데 올린 점 한도 달려듭니다 아 네, 도움부터 옵겠습니다 원주TV 입장에서는 안영 KCC의 3점을 굉장히 신경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원주TV 알바구 달립니다 2선 알바구 레이업 점 성공 점차는 더 점차 연결됐어요 들어갑니다 렌즈 아반도 네, 구슬 시동 중등기 초반 안영 KCC는 아반도 선수를 이용한 오펜스를 많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오펜스, 페이더웨이 요세근 시험을 갖고 올라올 텐데 지금 구홍의 선수를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주비 사이를 디뎠습니다 그리고 오, 봤어요 같이 기둥이 냈습니다만 아반도우 선수의 엄청난 공기를 기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뛰어오러오는데 좀 더 자신있게 극적으로 힘해줘야 합니다 2선 알바로 던집니다 3점 들어와서도 리바운드 극적인 부분에서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네요 알바로 더블크러치 득점 성공입니다 네, 수관적으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이동합니다 2선 알바로 달립니다 건네주고 득점 성공 득점 성공 알바로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